자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눈에 좀 보기 좋게 좀 속 시원하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페이지가 없다.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관리자 페이지를 설치할 건데 라라벨의 관리자 페이지는 라라벨 어드민이라는 게 있다.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다. 아 툴이 get started, 인스톨레이션 들어가서 오버뷰 설치 require 라라벨 어드민 하면 설치가 된다.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얘를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쫙 만들어지고 이게 어드민 폴더가 만들어진다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은 어드민 인스톨까지 하면은 어드민이 여기 생긴다 그 다음에 그리고 가끔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 설치해 주면은 이걸 한번 해주는 게 좋다 이걸 한번 하면은 어느 정도 바뀐 상황을 인시해서 다시 얘를 만들어준다는 거 라우츠 아무튼 얘를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 다시 말티잔 서브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는 방법은 어드민 어드민이 된다 이런 거 다 꾸밀 수 있다는 거 어드민 어드민 기본적으로 하는 어드민 어드민이다 이렇게 이게 나오면은 일단 성공이다 근데 끝 끝 끝 감사합니다.